재미있게 잘생겼어요 안녕! 좋아요! 좋아요! 안녕 원어스! 사실 저희가 맨날 새벽에 퇴근을 하고 팬분들이 써주신 글을 읽거든요? 안녕 원니! 굉장히 너무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온 것까지 오셔서 써주시는 우리 어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어 굿모닝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골등이... 아니야. 명한웅 씨가 오고 있습니다. 예! 안녕! 오마이 가시! 난 내가 골등인 줄 알았는데 1등이다. 예! 야 왜 이렇게 달았냐? 아, 추워. 비타를 틀어주지. 그러면 안녕! 나 안 나오지? 아니. 나도 부쿠랑 젓가락이 맞춰. 부쿠랑 젓가락이 맞춰. 추운이 브이로그야, 아니면 추운이 브이로그야. 브이로그. 짜잔! 아! 좋아! 소재폰 있어. 아, 너무 달아. 아우, 시끄러워. 어떻게 끊은 거야? 아무 절 말 없이도 오래 기다렸던 막은 열리고 문을 위 너만을 비출 조명도 준비됐어, 스탠바이 끝이 와도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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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짠!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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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달아. 확실히 제가 켜놓으면 좋은 것 같아. 왜? 정주가 나쁜 말을 못하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바로 고운 말만 한다고. 평소시대로 행동해야지. 맞아. 나 평소시대로 그래. 말주부터가 다른데? 아니, 그런 일상 말고. 아, 뺏겼어. 어? 어? 없는데? 없었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없어왔어! 어, 언니 나한테. 하구야 이제 가야되는 꿈이고 아, 막판에 꿈이 파서 다행이다. 못 보고 완전 달고나 만든 소감이 없었을 때. 소가 별로 맞아, 못 써도 돼. 근데 지금 서호 형은 커피를 싫어해요. 네. 서호한테 먹어봤어 이랬네. 먹어봤는데. 별로... 아니야, 서호 형은 커피를 싫어해요. 단 맛있었는데. 권학이 단 거 좋아하잖아. 근데 권학이 형도 커피를 안 먹어요. 메이크업 끝! 완성! 스케줄 가요. 스케줄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철저하게 내가 안 나와. 안녕! 음악 방송에 왔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슬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페도 찾고 마이크도 찾고 인이어도 찾고 짜잔! 예쁘죠? 제가 그냥 별자리로 인이어를 맞췄는데 이번 컨셉이랑 맞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알림들이 모르는 비밀. 짠! 여기에 인이어팩 하나랑 마이크팩 하나씩 넣어서 쓰는 인이어 벨트입니다. 그럼 드라이하고 올게요. 오늘 상담하려고 아이고 힘들어. 안녕 하세요. 시온이 눈을 두고 해야지. 눈을 두고 해야지. 슬아이를 끝내고 왔습니다. 예! 머리는 산발이 세웠습니다. 수정하고 바로 내려가면 카메라 리허설인데요. 카메라 리허설을 한 다음에 바로 생방송입니다. 오늘의 산옥이 아니면 십순호 첫 생방송 날 짜잔! 짜잔! 오! 와! 밥 다 먹는데 10분 걸렸어. 다 먹었당! 짠! 다 먹었당! 달님들한테 팬미팅 했던데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하얗게 나오네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안녕! 저는 저는 다음 스케줄인 우리 팬분들을 만나는 영통 팬싸인 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운밤이 끝나고 이제 또 이렇게 예쁜 곳에 와서 이제 팬분들과 함께 이번 처음 팬싸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팬싸에 참여하시는 분들 재밌게 해봅시다. 여기가 진짜 예뻐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봐봐. 되게 예쁜 카페예요. 그러면 저는 스케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영상통화 팬싸인회가 끝났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우리 팬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재밌었는데 오늘 또 팬싸인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또 사인해서 또 드린다고 하니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재밌게 또 팬싸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슈니는 이제 회사로 들어가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 돌아가서 또 퀴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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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실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오늘 잘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뭘 하고 있나를 찍어봤습니다. 괜찮았나요, 여러분? 잘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온이로그 오늘은 시온이의 활동 하루편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는 또 못 찍어드려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저 이것도 이렇게 계속 오늘이 특히 생방이었어서 시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음악방송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달림들 안녕! 안녕! 안녕!